해산물을 시키는디, 해산물을. 전복도 있고, 이거에 5만원어치, 5만원어치. 이게 5만원어치입니다. 전야만 우리는 이걸로 못먹는데 그렇지. 이 마지막 뭉개야. 왜? 한 잔속 해봐. 네, 앉으세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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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일찐 한 잔 먹고 빠지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술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. 응. 멍게 안 먹어봐. 멍게 안 먹어봐. 아니야, 너도 안 먹어? 응. 아. 꿀소라 맛있어. 맛있어. 원래 꿀소라가 제일 맛있어. 전복은 내장이 맛있지? 응. 내장 먹을라.